야! 열라고! 열라고! 왜 열라고? 야! 열라고! 사오지 마! 꺼려! 열라고! 정답! 이제 인권만 Sta!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! ㅈㄴㅆ 아 이거 끝이면 어떡해? 아니? 이거 뭐 어쩌라고 야! 야! 이 ㅅㄴ가 이거 좀 있어요! 주인이라는데 이 ㅅㄴ가 어쩌라고 네? 아니 왜? 어? 내가 애들 보고 내가 알아듣을게 무슨 짓을 하지? 좀 나가 이거 하지 마 이거 나가 어? 니 ㅅㄲ니까 내가 3년 원 치 있으니까 야! 원래 내 시간 내 ㅅㄲ 내가 살 테니까 ㅅㄲ 나가 어? 돈 날라가 그런게 아니에요 아 ㅅㄲ 너네네 돈 없는거 아니야 ㅅㄲ 너네네 돈 없는거 아니야 ㅅㄲ 너네네 내 돈 있으니까 ㅅㄲ 너 희세 좋게 너 희세 너 희세 ㅅㄲ itos 리허설 2 신맛있는데 신맛있다. 내 ㅅㅂ 어쩔 거 내 ㅅㅂ 군대가, 군대가 야무지야 이 ㅅㅂ 진팔 까만 어두우니까 무슨 까만 옷을 입더니 이게 자세하니까 양뚜이 그냥 거의 뭐 시커멓게 그냥 눈이 시더라고 이게 그냥 창문 입은 보고 다 걸어 잠그어졌거든요. 아직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먹고 올까봐 혹시라도 칼을 먹으면 더 나아 이 ㅅㅂ